기업이 불법을 범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결국 기업 구성원입니다. 임직원은 일상적으로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기까지에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유혹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조직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성과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그 외의 요구들을 중시하지 않을 때 구성원은 흔들립니다. 말로만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범하더라도 성과만 좋으면 보상받는 조직 관행 등은 실제 직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포드사의 경우 고객의 위험은 단지 비용으로만 취급되었는데 이는 기존 기업의 문화나 분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안이 없을수록, 목표 달성이 어려울수록 또는 승패의 결과가 매우 중대할수록 범법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영진이 불법은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리스크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사고 및 책임의 분산이 있는 경우 개인의 책임감이 저하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범죄라도 업무가 분화되고 각자의 역할이 실제 범죄와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책임감이 둔화됩니다. 또는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그 결과 조직 전체가 불법 리스크에 대해 둔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핀토 케이스에서도 임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직원들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증폭됩니다. 회사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법, 편법 등은 조직에 보고되지 않은 채 문제가 점점 더 자라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주의와 관리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법과 규제는 까다로워집니다. 담배회사에 대한 건강관련 소송이 등장했을 때 처음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개인선택이라는 점에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0년 초 햄버거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맥도날드가 이겼지만 패스트푸드의 건강문제 역시 언제 다시 법적 논란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활동에 대한 잣대는 엄격해집니다.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학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물론 기업활동과 연관된 법규제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경쟁,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기술특허 등등이 날이 갈수록 기업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반면 이런 와중에 기업의 대응체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법적 리스크를 전담할 법무팀을 보유한다는 것은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역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조직과 구성원 측면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장기 근속 관행이 약화되면서 종업원의 근속 연수는 짧아지는 동시에 업무의 외주화, 도용의 비정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대감이나 공감대를 갖기 어려운 조직에서 윤리관이나 준법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 내에 약한 고리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고飴